10장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크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물의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크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크리스도께 속한 것처럼 우리도 크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편지를 보내 여러분을 겁질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바울의 편지에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직접 대해보면 약거리고 말재주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어 편지로 쓰는 우리의 말이나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로 비춰지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표준에다 자신들을 재거나 비교하는데 이는 그들이 지혜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한계를 넘어서는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역 안에서만 자랑합니다 이 한계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곳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을 이용하여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감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도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자기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다시 사는 사람입니다 범위도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